크게 나눠서 보면 먼저 시작을 뭐 유가 에너지 부분 또 금속 그죠 구리나 뭐 최근에 니켈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가던데요 금속 그다음에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농산물 그다음에 뭐 금 같은 귀금속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제일 굉장히 큰 유가 뭐 또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도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전망을 한다라는 게 너무 시장이 자주 바뀌어 가지고. 좀 피노키오가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할 때가 있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셰일 혁명 이후에 원유 시장의 특징은 공급 우위 그렇죠 공급이 우위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는 절대로 뭐 80불 100불 갈지 못한다. 그때는 다 60불은 안 넘어간다 그랬죠 그렇죠 뭐 그런. 그게 뭐 셰일오일 단가가 생산 단가가 뭐 50불인가 그래서 60불은 안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렇죠 뭐 50불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했는데 또 지금은 또 전혀 땅판이죠. 지금 이슈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유가가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또 70불 80불 때 올라갔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 전기차라는 게 지금 계속 더 많이 팔리고 있고. 원유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자동차인데 이런 내연기관차의 비중이 줄고 전기차의 비중이 높아지면은 결국 수요가 감소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기조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내연기관차의 성능도 증가하면서 마일리지가 더욱더 길어지다 보니까 역시나 자동차 기술 발전과 함께 원유 수요도 감소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에 유가는 다시 진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좀 더 수요 측면에서의 접근인데요. 그게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법보다 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이 수요 스토리는 좀 더 장기적인 얘기인 거고 단기 스토리는 오히려 좀 아까도 얘기했던 인플레이션 스토리에다가 공급망 교란 스토리. 여러 가지가 쌓이면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장기 스토리가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시장이 지금 형성돼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언젠가 5년 후 10년 후에는 분명히 다시 유가가 40불 50불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좀 더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열고 가는 게 맞지 않는가.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쉐일 오일이라고 하는 게 공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쉐일 오일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잘 안 들려요. 그런 것들이 무슨 최근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ESG 환경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쉐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가가 떨어질 거라고 봤던 거잖아요. 실제로 그게 작용을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또 재미있는 게 ESG, ESG 하면서 이제 앞으로 화석연료의 시대가 간다라는 이런 시각이 확장되면서 이 전통적인 화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발등의 불처럼 떨어진 거죠. 앞으로 계속 원유 이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원유 생산을 하면 안 되겠다. 어차피 이거 가라앉는 시장 아니냐라고 하면서 투자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 것 같죠. 코로나 초기에도 더 그랬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이런 BP나 쉐일 같은 엑선 오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원유 생산 쪽에서의 투자 지출을 줄이면서 수요의 감소보다 공급 감소가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어떤 입장에서 보면 수요보다는 공급이 원유 시장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데 어떻게 보면 ESG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또 저도 제가 공무원 연구가 시야여도 했지만 이런 공공기금의 성격을 갖는 기관 투자가들이 ESG 이슈 때문에 이런 화석연료 쪽으로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자기동만 갖고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대부분의 이런 원자재 업체라고 하는 게 펀딩을 받아서 투자하는데 외부 펀딩이 여의치 않고 코스트가 올라가면 그만큼 투자는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죠. 단기적으로 수급의 수급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국제 유가가 생각처럼 많이 빠지는 일은 오히려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감소한다고 하지만 그에 맞춰서 공급도 감소가 진행된다고 보면 이전의 유가의 적정 수준을 한 50에서 60달러로 봤다면 앞으로는 좀 60에서 70달러 정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또 지나고 나서 보면 늘 그럴 때가 어떻게 보면 가계에 고조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대체 에너지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소형 원자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것들은 늘어나는데 한계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소형 원자로나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그때 가서는 유가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풍력이든 아니면 태양광이든 그건 천천히 들어가죠.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원자력이든 이런 것들이 어떤 법적인 정치적 이슈들을 뚫고 실제로 생산했을 때의 단가가 유가보다 낮다고 한다면 당연히 유가의 하락 리스크가 커지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워낙 변수가 많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장은. 그렇죠. 그리고 원유라는 건 이미 일정 부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에너지 원인이기 때문에 이거 갑자기 줄이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여전히 구조적으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유가가 기존처럼 이렇게 다시 빠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